대고지법 경주지원은 경주의 한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최혜술 경주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이들을 무리하게 구속했다며 앞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